아빠, 빨리 와. 나 따라와. 봐봐, 고래 있다, 여기. 어디? 고래. 고래로 유명한 울산의 명소. 고래마을에 온 건나분이. 겁먹었어요. 아빠, 빨리 와. 아빠, 무서워. 고래가 잡아봐. 너 고래 뱃속 아니야? 아니, 저게 진짜가 아닌데도 그렇게 무서워요. 빨리 와. 빨리 와. 그러면 건우 먼저 보내자. 건우부터. 건우야. 건우 이리 와봐. 귀여워. 몰라서 무서운 것도 없어. 별천지, 별천지. 배우매.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뭐야. 오빠, 이거 저 고래가 잡아먹어. 기다려, 기다려, 기다려. 나은아, 이거 뭐야? 나은이 진짜 용감한데 고래는 무슨 말이야? 나은아, 여기 와봐. 아니, 이거 상상해 보니까 저도 좀 아찔하긴 할 것 같은데요? 나은아. 고래 먹힌다.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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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려줘, 살려줘. 어? 왜? 아빠들은 꽁 저래요. 안 돼! 우와. 동생을 위해서. 그쵸. 패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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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패키. 패키, 패키. 패키, 패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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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걸음 잡고 먹으면 안 돼. 왜 오징어한테 그래? 걸음한테 뭐라고 해야 돼. 하하하. 하하하.